짜자잔 엔드 여러분 오늘의 6일간의 대장정을 함께할 마이룸에는 안녕하세요 유건 TT 안녕히 계십시오 저희 방 엄청 좋죠? 여기가 저희 방입니다 룸 소개 이 침대는 제 침대 말을 어떻게 해 비밀? 이거 어떻게 알아요? 어떻게 생각했는데? 혹시 룸드는 알 수 있다고 룸드는 알 수 있다고요? 잘 보시면 여기는 깨끗하지만 여기는 살짝 구겨져 있어요 이게 단서야? 단서 사실 그래서 여기가 일단 여기가 원준이 여기가 제 침대입니다 저희 또 뭐 저는 닌텐도 가져왔고요 유건이 형은 뭐 가져왔어요? 이거와 안경 최근에 꽤 꽤 이 아이폰 대표님? 예 대표님 표 대표님 주세요 선물 저희는 끊겨졌어요 일단 밖에 보시면 사실 지금 반사돼서 우리 모습밖에 안 보이게 해 음 그래도 저희 모습 보고 싶으신 거 맞죠? 맞아요 뭐 밖에 없어요 별거 밖에 보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식량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하나 먹어봤는데 이 녀석이 진짜 맛있어요 뭔지 알아요? 안 돼 안 먹어도 안 먹어 그렇다면 그렇다면 지금 먹어보면 되지 어때? 맛있죠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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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수영장 갈 수 있나? 모르겠다 만약에 시간 되면 수영장 가려고요 수영장이 있대요 확실히 내일 다 같이 가려고 했는데 내일도 가고 답사창 오늘도 가고 그러려고 그래서 근데 얘가 알기로는 좀 빨리 닫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곧 닫아요 10분이라도 물놀이 하려고 그럼 저희는 수영장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간다고? 이렇게?